오늘은 쿠쿠에 왔어요. 가족과 함께 아 가네 가네 네, 행복한 오늘 되려고 쿠쿠에 왔습니다. 오늘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. 네, 쭉 들어볼게요. 네 영희하고 같이 먹고 떡국 오늘 있을까? 음 일단은 오늘 해피해피해피 사람이 너무 많아 우와 사람이 너무 많아 우와 진짜 많다 설년이 끝나고 많이들 모이네요. 진짜 많아요 이야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도 맛있게 먹고 오늘도 도다이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오늘도 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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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